9월 1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여수 시내 온도심과 도서지역 등 10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 등 4개의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본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20년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백길따라 희망쉽고 선복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대상 지역을 전 원면동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아동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영양반찬배달, 가사와 세탁소독방역과 병원 동행 등 재가 노인서비스를 확대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충남 예산군 신양면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이 지역은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있었으나 문을 닫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한때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형되면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 사용하는 조제약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3일 분량 범위에서 구입 가능하게 되어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는 병원이 없는 옷이나 이런 면소제지 같은 데에 약국이 되어 있을 때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도시에 나가서 약을 처음 받아서 이렇게 먹기가 힘드는데 여기까지 옷에서 처방조제가 되고 그래서 많은 편의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테로이드와 같은 전문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1일 복지부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90조 1,5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82조 5,269억 원 대비 9.2% 증가한 수치로 약 7조 6,26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2조 4,794억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올해 대비 8,000명 늘려 9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도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934억 원 증액한 1조 4,99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차성이 초과부터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초연금도 기존 연금액 30만 원 적용 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해 대상을 늘립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함께 강화합니다. 우선 내년까지 노인과 한부모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2.68%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열폐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